정신도 잡고 오늘 눕발도 덮고 언제든 도전장 던져든 내가 받아줄게 맛있게 드이소 아 니 쥬디 마냥 찍어 갈랐는데 내 눈 와 날파리고 니 니꼬 와 영서 사고 있노 1등만 했다는 게 진짜로 뽀루다 그 엄마의 그 아 지가 알게 됐습니다 저 노을씨를 이리 짧게 망쳤나면 어쩌노 아 아 점은 무조건 나 고마워 하라꼬예 야가 와이라 너 계산이요 반품이요 뿅 으아 나봉주 아 아 아 아 아 아 공주 절대 아니죠 뿌리 룸이네 으 으 으 으 으